화학 1, 2를 위한 개념 완성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데 자 뭐냐면 보삼이 화학 1을 듣는다는 건 당연히 수능 선택과목으로 듣는 거고요. 그죠? 고2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내신을 보잖아. 그래서 고2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신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고2인데 고2를 위한 백예완, 베테랑의 개념 완성. 백예완이 있고요. 선생님 커리 보니까 고3 것도 있는데 둘 중에 뭘 들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화학 1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소개를 해줄 건데 강의가 완전하게 똑같진 않아도 주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차이가 좀 있다면 약간 화학 1을 많이, 아 많이는 아니래도 화학 1을 한 번 정도 해봤어. 주요 내용을 좀 알아. 그러면 고3 용을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야 그러면 고2 거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는 처음 하지만 이번 방학 때 엄청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만약에 진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고3은 수능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냥 3월 한 중순 이후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도가 좀 빨라요. 업로드가 좀 빨라서 보통 2월 말쯤 완강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내신을 위한 수업이잖아. 내신 지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가 1년 동안 찍는 건 아니고 이건 조금 천천히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한 3월 말 정도, 4월 초 정도에 완강이 될 거야. 근데 학교에서 어떤 학교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잖아요. 단원이. 근데 화학 1을 4단원부터 들어간 학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월 초 모라보니 여름방학, 아니 여름이 아니라 겨울방학 끝날 때 3월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한 이 정도까지는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험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첫 번째 시험보면 거의 다 1단원 볼 건데 좀 빠른 학교가 이제 1단원과 2단원. 중점 학교는 1단원, 2단원 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게 알겠죠? 그래서 뭘 듣는 상관없지만 뭐 자기가 엄청 잘하지 않으면 2학년 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듣는다 그래서 실력이 다 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차라리 만약에 이런 거야.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부할 건데 1, 2, 3, 4단원을 이번 겨울에 다 끝낼 거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과학에 대해서 좀 자신이 좀 없어 라고 하려면 그러면 남들이 1단원에 4단원까지 한 번 볼 동안 오케이? 나는 좀 자신 없다? 그러면 대신에 1단원과 2단원을 두 번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나는 그것보다 더 자신이 없어. 진짜 화학을 좀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러면 2단원은 원래 내용이 좀 쉬워. 화학원은 1단원 잘하는 친구가 화학원 잘하거든? 그래서 남들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한 바퀴 돌 때 겨울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1단원만 4번을 볼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면. 그치 않겠니? 그러면 첫 번째 중간고사는 얘가 훨씬 잘 봐요. 근데 1단원을 굉장히 잘하잖아? 그러면 화학원은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2단원과 3단원이 굉장히 쉽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4단원 만약에 1학기 2학기 쭉 배우는 학교들은 4단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여름방학 때 좀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 1단원에서 몇 문학 나올까? 이건 수능용이잖아. 그렇죠? 수능에서 1단원을 공부하면 수능에서는 5문학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신을 보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란 말이야. 이런 선생님이 대시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동 학교의 화학원 시험지를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보면 정말 가관인데 바로 1단원이 그래도 화학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5문학 나오고 1문학은 킬러고 나머지는 충분히 풀어. 이런 거거든? 그런데 내신은 만약에 25문제를 치면 20문학과 주관식 5문학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20문학과 주관식 5문학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1단원이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정말 인트로 파트가 있어요. 화학의 유용성, 화학과 우리 생활 뭐 이런 거 화학, 수능에서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거든. 탄수화물의 유용성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나와봐야 한 문학인데 정답률 90%거든요. 누구나 다 맞추는 것만 낸단 말이야. 그런데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탄수화물의 유용성에서 한두 문항 화학의 유용성에서도 한두 문항 거기만 이미 다섯 문항 정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수업도 물론 들으면 되게 당연한 건데 약간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짜투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은. 학교에서 뭘 배우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보통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많이 쓴단 말이야. 또는 부교지 쓰겠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2학년 수업할 때는 조금 야 이거는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주관식으로도 좋아 많이 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수능 수업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이제 2학년 수업이라 좀 더 꼼꼼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화학원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내신 화학원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많은 학교 시험에 다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 매년 보거든.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서는 프린트 중심으로 하는 1페이지는 항상 야 이거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정도로 부석부석 암기를 좀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양론이다. 계산이다. 라고 싶으면 많은 학교에서 내는 게 기출문제를 내요. 기출문제라는 게 고2 기출문제도 내지만 고3 기출문제도 많이 냅니다. 여기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시중에 무슨 참고서 있지 않습니까? 5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특정 출판사는 좀 그렇지만 그거를 푸는 것보다는 알겠죠? 그거보다는 기출문제지를 푸는 게 좋아. 수능용 기출문제지 이걸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시험이든 간에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신 수능에서도 있지만 킬러 문제라는 게 내신에서도 킬러 문제예요. 다 같이 틀리면 킬러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창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창작했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게 바로 뭐냐면 기출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작년도 수능 문제 숫자는 안 바꾸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몰고사 문제 그런 거 많이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반드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친구라면 이거를 이제 시험 때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같이.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학교 시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약간의 교과 내에 있는 내용이 있겠죠. 교과 내에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배울 거고 공부할 건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걸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의 재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면 조금 더 플러스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내기 원하고 또는 가끔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많이 참고로 보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발 부탁하는데 교과 이후의 내용을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알파가 대다수가 뭐냐면 이전 교육 내용이야. 이전에 있었던 교육과정. 그러니까는 이게 교과서가 바뀐 지가 3년째 되거든. 즉 예전의 교과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학교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왔지. 근데 해가 바뀌어서 책이 바뀌었으면 이제 거기서 내면 안 되고 그거는 안 배워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고 그것도 시험에 내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써놨어요. 몇 가지. 더 많지만 주된 게 이런 거야. 실험식. 알겠죠? 첫 번째 공부하실 때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 자료가 나오면 우리 학교가 실험식을 배우냐 안 배우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여기 써 있는 거는 지금 현행 교과에서는 빠진 내용이에요. 이거 화학원에 없어.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실험식 구하기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출 문제집을 푸는데 이 기출 문제집에 출판사들이 좀 성의가 없어서 교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거라 낸단 말이야. 뭐 2014년도 기출 뭐 2016년도 기출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야, 이거를 이게 나와?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럼 잘 모르면 괜히 구하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험식을 만약에 안 배운다 그러면 기출 문제집에 실험식이 있어도 풀 필요 없거든. 실험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실험식을 배웠다. 그러면 실험식이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걸 해줄 거냐? 어, 당연히 선생님은 개정된 내용으로 수업할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다 좀 너무 방대해지고 확실히 이걸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수업을 안 해줄 건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보호의 수석원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장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 현재 화학원 내용에서는 파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 구조적인 얘기 탄소 그냥 동소체는 탄소 동소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 굉장히 머리 아픈 건데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게 뭐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빠진 애들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보실 때는 실험식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시고 학교 프린트에 그 다음에 2단원 공부할 때는 보호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단원 시험 볼 때는 탄화수소 구조라던가 동소체라는 걸 공부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4단원 시험 볼 때는 금속의 반응성 흔히 말해서 팔카나마 아르철이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수업 잘 듣고 공부하시고요. 만약에 좀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좋은데 우리 학교는 이런 걸 배우는데요. 라고 올리면 선생님이 짧게라도 특강으로 해서 각 주제별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게요. 특강식으로. 알겠죠? 자 여러분 내신을 공부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학교 수업을 듣는 방법이 되는 얘기죠. 보통의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뭔 말인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으로 복습하거나 그런 친구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선생님 수업을 먼저 듣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머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선생님이 저걸 강조하고 있구나. 아 저건 고소영 선생님도 강조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내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내신은 수능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능은 누적적이기 때문에 내신은 일단은 공부가 만약에 끝났으면 대다수 학교가 그 다음 시험은 일단은 안 나오잖니. 그쵸? 일단은 뭐 그 마지막 시험은 전범위 그렇게 되진 않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 집중력이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 2, 3, 4단원을 한 번 수 들었소. 그럼 당연히 시험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거든. 1, 2, 3, 4단원은 다 수 딱 들었는데 3월 말까지 3월 중순까지 들었는데 정작 1학기 중간공사는 1단원만 집중적으로 25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공부하다가 다시 또 2, 3, 4단원은 다 머릿속에서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또는 중위권 안 되는 친구들 분명히 과학이라는 건 수학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면 그냥 몰라요. 근데 어떻게 누가 더 영리하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내신 뭐 가끔가다 주관식 얘기들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야 요거 요것도 나올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 표시해 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습이랑 이제 1강에서 만날게요. 1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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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